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가계 소득 증가율을 2배 이상 웃돌아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기 기자입니다. 빈부 격차에 따른 양극화에 이어 기업과 가계의 소득 증가율 역시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집계 결과 지난해 기업 소득 규모는 280조 6천억 원으로 앞선 2009년보다 18.3%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 소득 규모는 727조 2천억 원으로 7.3% 증가하는 데 거쳤습니다.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기업 소득 증가율은 2000년 초반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가계 소득 증가율을 웃돌아서나 2000년 중반들어 역전됐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소득 증가율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 기업 소득 증가율은 가계 소득 증가율을 2배 이상 웃돌았고 특히 2009년에는 기업 소득 증가율이 9%로 가계 소득 증가율 2.9%의 3배를 넘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충격을 기업보다는 가계가 더 크게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이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가계 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CBS 뉴스 정민기입니다. CBS 뉴스 정민기입니다. CBS 뉴스 정민기입니다.